대기를 뿌옇게 뒤덮었던 먼지가 이제야 조금 거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미세먼지를 몰아낸 건 바람과 기류였는데요. 도시의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바람길을 만드는 방안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무등산 능선이 오랜만에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주는 지난달 28일부터 무려 8일 동안이나 미세먼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광주 전남 지역을 오염시켰지만 노출된 정도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여수 등 전남 동북권은 광주보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간이 30시간 가까이 적었고 광주보다 중국에 더 가까이에 있는 전남 서부권도 광주보다 미세먼지 노출 시간이 적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대도시인 광주도심의 각종 구조물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가 방출하는 복사열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도심 아래로 깔리면서 거대한 먼지 지붕이 만들어져 대기순환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바람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환경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람길은 원래는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입니다. 고층 건물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대신 계획성 있게 구조물을 짓고 공원 등의 녹색 지대를 최대한 확보해 거대한 바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이 바람길이 봄과 겨울에는 미세먼지를 날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제기후센터에서 지난 2017년 만든 바람길 시뮬레이션 연구입니다. 여름철 광주시 바람의 이동을 관측한 결과 고층 빌딩이 밀집한 용봉동과 쌍촌동에서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주천과 무등산에서 나오는 바람이 순환한 길을 이처럼 천변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막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제 다시 공습해올지 모르는 미세먼지 사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응보다 광주 지역에 걸맞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